다음은 일반 행정작용법, 그 밖의 행정작용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정한 행정행위의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처신지, 처분, 신고, 이때 신고는 자격안결적 신고 얘기합니다. 행정지도,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 네 가지 분야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 같은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절차판의 적용 배제는요.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쟁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특히 3조, 2항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 중에서 9호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행시해성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령 2개 시험에 나왔습니다. 타 시험에 나온다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난민인정 이런 쪽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시험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키워드 있죠.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오하네요.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의 준환한 절차를 이미 거쳤다면 굳이 행정절차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은 일반 법이에요. 개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공무원 인사에 관한 이 내용은요. 사실 행정절차법보다 강화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계제 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이거는 보통 선택형, 객관식으로만 나오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판례유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 지계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더 강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죠. 역간제, 즉 정권이 바뀔 때 직무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직업공무원 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로 개폐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 지공법, 지방공무원법은 행정절차법보다 더 강화된 절차로서 직업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해당돼서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곤란한 건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이미 개별법에 있는 사안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이거는 객관식에서 나온 것인데요.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치소첨원에 대한 행정절차, 여기는 준하는 절차가 군인사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조 적용 배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오죠. 군인사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십니다. 안정자 앞장 리 New 대략 김 도우 대략 인 frå 대략 대략 김 김 보 нас 기념 감사합니다.